아 아버지 주무세요? 만날 사람 있어 나가셨어 누굴요? 누굴 만나는 거냐고?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지?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신경 안 써도 되겠고 나 자식이라고 그놈 하나야 그놈이 내 말 들을 놈도 아니고 좋아 정신 빠져있는 듯 말린다고 해서 소용없는 거 아닌가 둘이 좋아 붙어 다니는 거야 내 어쩔 도리는 없지만 우리 집 식구가 될 생각 같은 꿈에도 말아 난 이혼한 매료리 용납 못해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염려하실 일 없을 겁니다 꽤 당돌하구만 당차서 일은 잘하겠어 내 눈에 거슬리지 않게만 붙어 다니야 시끄럽게만 만들지 마라 내 배려는 좀 해주지 저 그런 여자 아닙니다 그럼 달라붙지 마라 쇠기 쓰레기 같은 게 감이 어딜 넘어 사과하세요 사과하십시오 너 어떻게 큰소리야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이 자식이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나한테 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? 1번! 어머나 시도 일을 Çina 1번!